원주시 환경사업소 재활용선별장이 증설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 선별장은 지난 2014년 하루 처리 용량 35톤 규모로 건립됐지만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이를 초과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처리 용량을 50톤으로 늘리는 증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시설 증설과 더불어 올해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 전용 선별시설도 별도로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